자 오늘의 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방 열일팬 4등 최근에 노방종 거의 한 80%를 케어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정도 오늘 게스트 그 한 몫을 한 그의 마린 키우기에 영웅마린 급정도 되는 열일팬 4등 한질리입니다 인사해주시죠 하나 둘 셋 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질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라이센스가 어디까지 깼죠? 지금 L2 미사일까지 깼고 수투를 잡아야 되는데 L1이죠 아 L2네? 아 L2구나 이거 심각한데 L1까지 깨달라 했죠? 일단 김태칸의 또 이제 제가 또 바로 닥터 김태칸 아닙니까 심폐소생술의 명의사 그리고 카트라이더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그런 신비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김태칸입니다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과연 우리 한질리가 지금 정확하게 라이센스 L2에 지금 투투를 못 깨고 있는 지가 한 얼마나 되죠? 한 달... 한 달도 못 깼죠 한 달 넘었고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오늘도 제가 아까 잠시 광경공사를 나가지고 자는 동안 한 3시간 했는데도 못 깨고 있더라고요 그죠? 한 달 플러스 우리 집에 와서 3시간도 했는데 결국은 못 깼습니다 현재 그렇죠? 현재 한질리씨는 아무튼간에 한 달째 라이센스 L2 투투와 전쟁을 펼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투투 한 번 지금부터 강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이건 한질리씨 계정입니다 자 연습한거 좋고요 너무 빨랐어 드립 그거는 방금 박인수라인인데?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방금 잠깐만요 살짝 2도 채웠잖아 그럼 자동으로 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저 정도 게이지 이 정도 남았을 때는 괜찮아 그냥 그대로 가도 돼요 또 한 번 더 쓸때면 드리러가야 돼 하나 둘 셋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렇지 저게 약간 사이로 타버리면 안타져요 저게 그거를 됐어 그렇지 붙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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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딪치면 안 돼 거기서 빌드를 일단 맞춰볼게요 자 뿅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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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스터 들어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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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문제죠? 방금 부스터 좀 타기 전에 부사를 하나 채워야되니 못 쳤어요 네네 아직까지는 했습니다 부스터 어? 너모 지금 봐봐 아니 시브레 것 드리프트를 봐봐요 지금 본인 너모 지금 다가갈 때 드리프트가 들어가요 드리프트 지금 여기죠 짧게 드리프트를 해보니까 게이지가 안쳐버리잖아요 미리 드리프트를 넣어야 되는데 너모 지금 다가갈 수 있고 요쯤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되요 이해했습니까? 이미 요기서부터 들어가야되요 드리프트가 요쯤에 이건 좀 너무 빨랐던 것 같긴 한데 원래 평균적으로는 요쯤에선 들어가야되 난 너무 빨랐거든 이건 사실 근데 일단 김대깐 드리프트 하면 요기서 했죠 내가 한 요쯤에서 들어가냈지 근데 니 드리프트는 6이에요 요기서 이 짧게 이 짧은 드리프트 해갖고 게이지 차겠어요 네 맞죠 이해했죠 여기서 그냥 풀이드리하고 승부 부스터 요기서 커팅 하고 드리프트 한 번 더 아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오케이 좋습니다 아 손에 땀난 후 손에 땀난 후 손에 땀난 후 갑니다 이게 어떻게 아이고 톡톡이 할 줄 알죠 네? 톡톡이는 못해요 네 톡톡이에 또 알려줘 또 또 드리프트 끊어버리고 또 드리프트 끊어버리고 안 되겠어 돼요 뭐 뭐하세요 아니 이게 왜 하세요 이걸 빨간색 악마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빨간색 빨리 안 돼. 안 돼. 안 돼. 유저 드리프트 대상 해. 찾잖아. 왜 안 해. 다시 해. 이어서 드립 왜 안 되냐. 아까 슈플 연습 시켰잖아. 좋아. 라인 좋아. 라인 좋아. 라인 좋아. 아다리 좋았어. 다 갔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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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. 하아 진짜. 저거. 근데 배우니까 뭔가 희망이 생기지 않았어요 솔직히? 배우니까 솔직히 희망이 생기자. 형들. 제 옛날에 제자가 있었거든요. 카트라이더 제자. 제가 4개월만에 카트라이더 리그 본선 가고 우리나라 3등 했습니다. 저를 뛰어넘었어요. 역시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는다더니 그 말이 맞는 거 맞습니다. 내가 봤을 때 너는 나를 못 뛰어넘을 것 같다. 서쪽은 드립 좋았던 것인가? 누가 언제 다 진짜 진단할지. 또 다 서쪽은 진단할 것 같아. 하나, 둘, 둘, 셋. 오, 둘, 셋. 그리고 우리의 힘은 한peg였어. 차은은으로 무대되면 한pegест다. 뭐느냐고 떼고 드리프트 끝나고 나서 숨을 쏴야지 그게 그 부터가 잘못됐어 일단 카트라이드 기본 상식이야 이거는 드리프트 끝내고 반대킬로 드리프트 끝내고 숨을 쏴야지 포cipl 송 정보 툭 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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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래서 유ulates ust 잠시 2 소나 승고 왜 이렇게 써야 돼 승부! 승부! 에쓰지마 승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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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미션 첫번째 미션 14시간 30분 첫번째 미션 첫번째 미션 첫번째 미션 첫번째 미션